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part two 저와 함께 또 들어가 볼까요? 빅토익 엘씨 맞고 있는 이승애입니다. 오늘요 part two는 제안 요청 의문입니다. 제안 요청. 네, 오늘의 내용이요 part three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제안하거나 요청한 내용이 대화 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또 미리 익혀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석이조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제안 요청은 우리 회화에서 그렇죠? 평상시 스피킹할 때 뺄래 뺄 수 없는 필수 구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회화 공부 좀 해봤다면 무조건 만나보셨을 만한 그런 표현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제안 요청 의문에서는 어떤 게 있을지 그 펑션만 정확하게 알면 게임 끝입니다. 오늘 확실히 정리하고 가자고요. 네, 갑니다. 자, 먼저 문제 푸는 순서와 요령 섹션에서 역시 한번 저와 함께 분석 들어가 볼게요. Would you like me to arrange a lunch meeting? Would you like me to arrange a lunch meeting?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심 미팅을 제가 좀 준비해 볼까요? 라고 하는 어떤 제공,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포인트는 이때요. 미라는 그런 목적어가 바로 to 이하의 주어가 되죠.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할까요? 라고 한 내용이죠. A, she's arranging them by date. 자, she's arranging them by date. 그래서 이때는 그렇죠. 바로 이 arranging의 단어를, 오답을 만들고요. B, yes, that would be great. Yes, that would be great. 이라고 해서 네, 좋아요. 라고 하는 정답이었습니다. C, did you prepare them? Did you prepare them? 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보니까 뭔가 prepare에 관한 내용으로 또 반문하는 내용으로 오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문하면 거의 정답일 정도로 되게 잘 나왔었는데 이제는 오답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정답이 될 수 있고 반 정도는 오답으로도 쓰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에서 모든 내용을 반문을 정답화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prepare이라는 단어, 그렇죠? 뭔가 arrange하는 거는 준비하다라는 말과도 또 연결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유사한 내용들, 오답인 경우가 되게 많나요? 그래서 반이오나 유사화가 오히려 오답에 더 많이 쓰인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안 의문문의 그런 형태를 좀 알아봤고요. 모든 의문문에서는 다 오답의 그런 움직임은 거의 똑같죠. 단, 질문의 형태를 잘 정리하고 나머지 오답은 계속 연습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최핀줄 질문 순위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질문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말 그대로 제안을 하는 말투는 정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내용들만 확실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의문문을 function, question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function, 기능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게 영어에서도 따로 정리하는 그런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Could you give me a ride to the train station? Could you give me a ride to the train station? 이라 그래서 could you의 바로 요청이었습니다. Can과 could는요, could가 조금 더 공손해진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라는 내용에서 나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면 좋으련만 이라고 약간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살짝 낮춰서 조금 더 아닐 수도 있다는 각도에서도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라서 더 약간 공손한 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Could you help me find my jacket? Could you help me find my jacket? Could you pass me the blue folder? Could you hand me the blue folder? Could you hand me the blue folder? Could I borrow your mobile phone charger? Can I borrow your mobile phone charger? 네, 보세요. 이때는 주어가 I라고 바뀌었고요. 아까는 U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당신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 이번엔 저 해도 될까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Could I speak to you about interviewing the candidates? Could I speak to you about interviewing the candidates? 그래서 Could I speak to you about? Could I speak to you about? Could I speak to you about?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약간 요런 내용이 되죠. 자, 역시 can, could 이해되시나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Would you like my manager's business card? Would you like my manager's business card? 이라고 해서요. Would you like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제 비즈니스 카드 드릴까요? 영어 원하세요? 라고 역시 제안하는 겁니다. 자, would라는 조동사인데요. 우리가 will이라는 내용, would라는 내용. 사실은 will,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볼 때 would you go? 라고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would you like to? 라고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요. 약간의 제안하는 말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명사, 혹은 would you like to 동사 이렇게 됩니다. 자, 투부정사라고 이제 문법의 이름으로 써놨는데요. 이제 뒤에 동사 원형, are, root를 줄여서 우리가 동사 원형이라고 그래요. root는 원래 그 단어에 원래 뿌리 단어라 그래서 원형을 얘기하는 거죠. 뒤에, to 뒤에 동사가 나오게 되는 경우를 투부정사다. 라고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틀어놓고 쫓아가면서 읽는 걸 우리가 쉐도잉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읽는 것도, it's okay. 근데 내용을 모른 채 막 쫓아가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틀어놓고 내가 쫓아가듯이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건 괜찮은 방법입니다. Do you like to receive a free sample? Would you like to receive a free sample? Would you like to come to our company's 10th anniversary? Would you like to come to our company's 10th anniversary? 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요. 사실은 거의 뒤에 추가적인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몰드, 진하게 한 것처럼 join하실래요? 받아보실래요? 오실래요? 보실래요? 라고 하는 식의 동사만 가지고도 굉장히 잘 답이 맞아집니다. 명사랑 동사랑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사실 둘 다 중요하고 어쩔 때는 명사가 동사보다 더 중요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영어가 어순히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뒤에 목조어가 오는 즉 명사가 오고 동사하고 명사가 오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더 조금 명사의 그런 중요성이 더 놓여지긴 하지만 일단 주어, 동사는 늘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첨가되는 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뒤에 내용보다는 come, see, perceive, join 이런 내용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했었던 우리 첫 번째 샘플 문제에서 Would you like me to? 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Would you like me to? 루는 제가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했고요. Would you like me to print out this catalog? Would you like me to send the contact information? Would you like me to send the contact information? Would you like me to arrange a... 네, 여기까지 일단 잠시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Would you like me to? 라고 하는 거 다 제가 해드릴까요? 라고 상대방한테 offer 하면 그럴 때 대답은 Thank you, that would be great. 해도 되지만 No thanks, I can handle it. It's not necessary. It's not needed.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정답이 두 개죠. 승낙, 거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늘 토익의 특성상 제3의 응답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거.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크게 yes or no, 승낙 거절. 이 두 가지 각도에서 답을 생각하시면 또 쉽게 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Would you like 명사? Would you like to? 동사. Would you like me to? 동사. 까지 왔어요. 자, 어디까지 왔는지? 리뷰 되죠? 자, 그 다음. Would you like 말고 Would you be? 라고 나오는데요. 뒤에는 뭐 그래요. 형용사 구가 오지만 이게 사실은 약간의 제안하는 말투가 Would you be interested in? 하실래요? Would you be able to? 하실래요? Would you be willing to? 이렇게 약간 의미가 조금 정리가 되죠. 그래서 형용사 구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willing. 하시렵니까? 라고 상대방의 의지나 가능성을 제안하듯이 물어본다. 라고 해서 여기다 같이 넣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약간의 제안의 뉘앙스 했으니까 네, 고마워요. 초대해 주셔서. 라고 승낙하듯이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꼭 그렇게가 아니라 어떻게든 뭐 할래 말래. 라고 하니 어떤 사실 확인의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Would you? 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약간의 제안적인 So, Justin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주의 하나 더 마지막으로요. Would you mind? 라는 것까지 읽겠습니다. Would you mind? 라고 하면요. 꺼리십니까? 하기 싫으십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요. Would you mind if I? Would you mind if I? 제가 에어컨 너무 추운데 꺼도 될까요? 싫으세요? 라고 하면서 역시 요청하는 말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몇 개 들어볼까요? Would you be interested in the position? 네, 아까 했던 거? Would you be able to attend the workshop?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듣죠. Would you be willing to lead the advertising project team? 네. Would you mind if I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이거? Would you mind turning on your computer? 이렇게 해서 뭔가 상대방한테 요청하는 거 즉 Would you mind sending me the revised report? 보고서 수정한 거 저한테 좀 보내주실래요? 그러면 Of course, not at all. I don't mind that. 즉 Okay, I'll do it right now.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서 수락하는 말투 이런 거 여러분이 집에 동부하실 때 틀어놓고 알고 알고 That'll be great. That'll be helpful.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ood. 자, that's a good idea. 여기 어가 빠졌네요. 이거 하나 넣고요. That sounds fine. Sure, I'll do it right now. I'd be happy to. I'd be glad to. I'll be there in a minute. Okay, let's go to the shop. Okay, let's go to the shop. Go ahead. Go ahead. Not at all. Not at all. Of course. Of course. Absolutely. 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오죠. Certainly. Definitely. If you don't mind. 네. I'd appreciate that. That should help the brand awareness. Let me do that for you. 네, 자, 지금처럼 that should help the brand awareness라고 하면 브랜드에 대한 인식에 되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로요. 아마 내용 자체가 어떤 브랜드 네임을 갖다가 광고하거나 뭐 그런 거였나 봐요. 그러면 어, 그래, 그 방법 좋겠다라고 조금 더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승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that's a good idea.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승낙의 답변 같은 경우는 나왔을 때 그냥 제안이면 바로 정답으로 여러분이 취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거절하는 경우가 좀 어려운데요. 거절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아, 저 바빠서. 다른 일이 있어서. 저 좀 몸이 안 좋아서. 뭐 이런 식. 저는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다른 일이 있어요. 미안한데 안 돼요. 저 벌써 했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아, 저는 그런 게 없었었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봐두면 여러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용이 계속 겹치게 되고요. 마지막 거 보세요. 잠깐만, 너 상상대 물어보고 하는 얘기니? That's on the first floor, right? 잠깐만요. 1층 맞죠? When does it start? 언젠데요? 뭐 이런 내용으로 다시 되묻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죠. 항상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묻는 거, 반문하는 거이지만 오답도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늘 반반으로 생각하면서 맥락을 잘 따지고 오답을 또 지워서 찾는 내용입니다. 다시 질문하기 유형은 늘 자꾸 풀어보는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런 질문이 가능했다라는 거를 자꾸 경험해 보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자, 3순위 마지막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보면 Why don't you have a bad?과 같은 제안문 도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는 질문으로도 잘 나오지만요. 정답으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Where should I put this fax machine? 어디다 놓으면 되죠? 라고 했더니 Why don't you ask Tom?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ask 유형. Tom한테 물어봐. Tom한테 체크해봐. 라고 정보를 다른 데서 구하라는 유형이죠. And then What city would you like to go? 어디? 가실래요? 어느 도시? How about Montreal? 라고 하면서 역시 나올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How about 그래서 When would you be a good time to have a meeting? 언제가 좋을까요? How about at 4 o'clock? How about at 5 o'clock? 갑자기 잘못 읽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라고 했더니 다섯 시 어때요? 라고 또 제안하듯이 답이 나올 수가 있죠. 음, how about은요? 이렇게 질문 자체로는 시험이 잘 나오진 않고요. Why don't you는 가끔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Why don't you는 그 Why didn't 라고 하는 Why not 유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왜 안 했어? 왜 아니에요? 이런 거고요. 지금은 야, 왜 안 해? 하자! 라는 지안, suggestio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몇 번 해보다 보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그거 내용들 function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 잘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 거 뭐 제안 요청은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론 어렵지 않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외우면서 수업 마쳐볼게요. 자, 1번 일단 요청 Could you Can you Could I Can I 2번 제안 갑니다. 뭐가 있다?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Me too Would you Mind 듣죠? 그리고 헷갈리지 말자. Why don't you How about 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정답의 유형들은 승낙은 쉽다. 그리고 거절 바빠 아, 좀 딴 일이 있어. 아, 저쪽 가서 알아봐. 그런 게 있었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이라는 거죠. 정리해 주면 되나요? 네. 자, 이렇게 된 내용들은 이제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에이, 이거 금방이에요. 제안 요청은요. 알아두면 정말 점수를 챙기는 거고요. Part 3에서도 모두 다 답이 나오는 문장에 쏙쏙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듣는데 전혀 지장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자꾸자꾸 말씀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듣고 모방하는 거 언어의 시작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